1. 학생들과 학생들의 졸업식 전해로와치 이런 데 오늘 주럽식을 했습니다 바로 여기가 하이스쿨 졸업식 할 장소입니다 고등학생들 졸업 할 건데요 여기 의자가 학생들이 앉을 졸업생들이 앉을 자리고 저희 딸 여기서 오늘 연주합니다 이거 원래는 농구 경기장으로 사용되는 그런 경기장입니다. 도룡생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기상캐스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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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기상캐스터 이거 진짜 놀랍다 보다 이게 폭풍기가 쏟아져가지고 멋있습니다 스톰이 지나간 하늘 비 comunidad 농지 다이 어여 유 ... 그거